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성태 사건 보시면서 그냥 보통 논평하시는 분들은 사건이 어떻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한 단계 더 내밀한 모습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수 진영을 괴멸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보게 되면 세계 사람들이 무슨 뭐 이스라엘 보고 이러라 저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지중해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존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마스를 괴멸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이 존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좌파 진영은 우익들이 이름들 권력을 지게 되면 좌파들을 좌익들을 그냥 다 그냥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공존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좌파 진영이 이런 권력을 지게 되면 보수 진영은 대부분 괴멸의 대상인 겁니다. 그게 하마스적 생각이고 그게 좌파적 생각인 겁니다. 그게 좌우의 큰 차이입니다. 우익들은 좌익들과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좌익들은 우익들의 박멸이나 제거의 대상으로 삼지 공존공령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의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할 겁니다. 선거를 장악당했기 때문에 결국은 보수 진영의 괴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것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냥 양승태 씨가 재수가 나빠 가지고 당한 일이다. 내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는 좌파 진영을 박멸의 대상이나 척결의 대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척결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안 쓰지 않습니까 좌파 진영 사람들은 보통 명사처럼 나오는 게 척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용어를 안 쓰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 세계를 반영한 단어가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 이야기 중에서 누구누구를 척결하자 이런 이야기는 좀처럼 쓰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당신이 내하고 생각이 틀리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겁니다. 박근혜를 이렇게 뭡니까 처단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 옆에서 같이 도왔던 사람을 다 전부를 다 처단해야 되는 겁니다. 6.25 전쟁 때 이런 처단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의식 세계라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홍준표 씨가 이제 논평을 올렸는데 사건 전무가 이제 세월이 한 4, 5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실상을 좀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전체 모습을 문재인 정권의 전우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좌익 진영에서 우익 진영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척결하려고 했던가를 한 번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보수청 인사 1,000명을 수사하고 수백 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여러분 1,000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판에 여러분 발을 긁고 있으면 이 대상에 들어갔겠죠. 1,000명 정도가 이런 수사를 받은 겁니다. 완전히 뭡니까 문정권이 우익 진영을 그냥 괴멸시켜야겠다. 1,000명 정도가 되면 모모한 사람들은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대부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직무 강조 등 부패 사건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마구잡이 정치 수사를 한 바람에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진한 사람도 여럿이 있었고 목숨을 끊은 사람들입니다. 재판 결과 상당수간 무죄 판결을 받기로 했다. 오늘 무죄 선고된 양승태 대법원장과 두 대법관 사건도 그들 가운데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도로 보수 진영 괴멸을 목표로 자행되었던 그 정치 사건들의 대미를 장식한 사건이 오늘 무죄 선고된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이다. 보수 진영 괴멸을 목표로 자행됐던 정치 사건은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이고 특히 그들이 선거를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보수 진영을 완전히 멈여 괴멸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홍준표 시장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현직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홍준표 시장의 논평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들이 제2의 제3의 제4의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다 교육계 정치계 사법계 다 여러분들 제가 알 거다. 언론계. 그래서 정신들 체려라 이야기인 겁니다. 선거 부정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대한민국은 좌익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중공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면 공박사 정신나간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세월 가면 봐라 이야기죠. 내 이야기가 틀리는지 내 이야기가 맞는지를. 1심 판결이지만 항소심 대법원에 가도 그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1심 판결 내리신 판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당시 야당 대표를 하면서 속만 꺼리고 그분들을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부끄럽게 한이 없고 빼주리게 반성한다. 실주된 그분들의 명예는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 정의만 보호하는 검찰이 아니라 정권만 보호하는 정치검사를 남긴 것은 이처럼 무서운 것이다. 정의만 보호하는 검찰이 아닌 겁니다. 죄를 만들 수 있는 검찰이고 죄를 부풀릴 수 있는 검찰인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라의 앞날을 너무나 크게 걱정하는 겁니다. 나라의 공적 영역에 성한 데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공적 영역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직자들의 활동 영역에서 내가 볼 때는 성한 것이 없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북한이 이런들 국부전이라도 시작해 가지고 이런들 대남전략 차원에서 군사적인 행동을 감행하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이런들 그거를 디펜스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할 때가 많은 겁니다. 왜? 하나를 보면 열을 아니까. 어느 극 하나 이런들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데가 없는 겁니다. 세금 도독논들만 전부가 다 이런들 찬 나라가 이 나라인 겁니다. 선관위가 제대로 합니까 대법관들이 제대로 합니까 검찰이 제대로 합니까 경찰이 제대로 합니까 대통령이 제대로 합니까 대통령이 제대로 합니까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합니까 국민의힘이 제대로 합니까 더블당이 제대로 합니까 하는 곳에나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건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그냥 망각할 수 있는 대상인데 오늘 동아일보 사슬이 아주 잘 정리했네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부분을. 7년 만에 일단락되는 국정농단 수사재판. 뭘 남겼나. 그래도 기사회생하듯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나마 이런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계획대로 240만 표를 조작을 했는데 그냥 240만 표 조작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겼으면 그러면 그냥 나라가 완전히 어둠에 여러분들 세력들로 다 덮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못 사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참 하늘에 도우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거래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윤석열 후보가 그래도 이겼기 때문에 1심 판사가 이렇게 제대로 판결을 내렸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고 이재명 지하에 있었다고 하면 대한민국 그걸로 그냥 완전히 가버린 겁니다. 나는 완전히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4만 7,077표 차로 이긴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 당하고 나서도 이렇게 다음에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되겠다. 그럼 이게 원인이 뭐고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고민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참 잘 됐네. 그렇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지 가끔 회의적입니다. 지킬 의지가 없는 거야. 선거를 지킬 의지도 없고 자유를 지킬 의지도 별로 없는 겁니다. 남이 지켜주면 땡큐 베리 마치고 그다음은 별 관계가 없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이 1월 24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파괴 한 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이 재상과하지 않는 한 이른바 국정농당 사건의 사법 절차는 이로써 7년 만에 마무리된다. 국정농당 사건은 2014년 정윤의 국정개입 의혹과 2016년 최순실의 미러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집 의혹으로 시작됐다. 정 씨는 헛집은 것이었으나 뜻밖의 거의 부인이었던 최순실 씨가 등장했다. 미러 K스포츠 출연금은 대부분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롯데이 추가 출연금만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뇌물로 인정됐고 삼성은 출연금이 아니라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연금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로 인정됐다. 묵시적 청탁이라는 법리가 동원됐고 이런 법리도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통령하고 여러분들 한동호야 다 만든 거지 않습니까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 안중범 전 경제수석과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종 지시자가 따로 있음에도 직권남용죄로 유죄가 됐다. 국정농단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적배청산으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격가지로 뻗어나갔고 우병호 전 민정수석은 최 씨와의 관련성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의 미가 인정됐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특별활동기 청와대 등에 지원한 돈 때문에 국고 손실죄로 처벌됐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희 전 장관은 문학의 블랙리스토로 사실상 유죄가 확정됐다. 세월호 보고조작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은 요란스러웠으나 무죄로 다 끝났다. 숫자로 보면 58명이 기소됐고 48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고 내용적으로 보면 검찰이 비중을 더 기소한 많은 혐의가 무죄로 드러났다. 특히 집권 남용죄의 남용이 비대서 국정농당 사건을 주도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대장소송사건에 주범 김만배와 동거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좌익들이 집권하게 되면 지금 윤 대통령하고 일하는 사람들 다 감방 집어넣으려고 하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왜 그럼 또 그때 뭡니까 사냥개천은 검찰이 협조를 할 거니까 정말 참 조선사람들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라 조선사람들인 것 같아요. 직접 당한 사건은 아니지만 참 어떻게 이렇게 참 나라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속절없이 그냥 뭐죠 특정 정치 세력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비슷한 나라가 되겠죠 북조선하고 남조선하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